부천시 어린이집연합회가 꼬마 마라톤 대회를 준비하며 모금한 천만원을 저소득가정 아동의 후원금으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. 부천시 어린이집연합회는 당초 10월 8일 제19회 꼬마 마라톤 대회를 열기로 했다가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대회를 취소한 바 있는데요. 대회를 준비하며 모금한 천만원을 디딤 씨앗 통장 후원금으로 사용해달라며 최근 부천시에 전달했습니다. 디딤 씨앗 통장은 저소득층 아동이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4만원 이내에서 같은 금액만큼 지원받을 수 있는 통장입니다. 부천시는 후원금을 지역아동 100명에게 매월 만원씩 10달 동안 지원할 계획입니다.